안녕하세요.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규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호 상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캐런 카나부칫 쇼웬텔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 심리극의 5요소 중 집단을 설명하겠습니다.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. 심리극은 대개 6명에서 15명으로 진행되지만 이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인원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. 집단 구성원 중에 누군가 주인공이 되거나 주인공의 역할 수행을 위해 선택될 수 있습니다. 심리극 주인공이 아니라 해도 집단은 모두가 심리극의 목격자이고 드라마가 끝날 때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있습니다. 집단은 주인공과 보조자와 관객이 포함되고 심리극 참여자를 상기격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. 진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 심리극에 참여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심리극에 대해 발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. 정집단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심리극 진행자의 실력을 가늠합니다. 집단을 대하는 태도는 인지도, 논문, 저서, 지식, 소속, 학벌, 경력, 사회적 지위, 방송 출연과 별 상관없었습니다. 여러분의 심리극을 응원합니다.